하나씩 말해 볼까 나를 말해내래 어, 아직 아니야 I'll kiss me, kiss me 하아아, 또 신나가가 더 내Nice 우리 새 사기 꿈이 봐봐요 그 나를 알아봐도 네네, 네네 나한테가 안하고 난 날마다 좋아 하이,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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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네가, 나, 나 내가 알겠지, 거 같아요 랩킷이 너무 짱짱이에요. 영상은 정신없고 시끄럽고 환만하고 애들이 흥이 많아서 흥이 쳐지면 시끄럽고 우선 너무 시끄대도 정신없기 때문에 멘탈을 좀 이번 리얼리티를 계기로 대유잼 그룹으로 완전 재밌게 거듭났으면 좋겠어. 2. 2. 2. 3. 우리 손 많이 5. 5. 5. 5. 6. 5. 5. 5. 5. 5. 너무 웃겨요. 하나, 둘, 셋! 우주라이크! 우주라이크! 안녕하세요, 우주주주의입니다. 안녕하세요. 리얼리티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리얼리티의 기본 베이스는 자신을 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기본 베이스를 챙겨왔어요 망가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저는 저번에는 너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예쁘게 나온 것 같아서 잘 모르겠네 예전 영상만 그래서 이거는 조금 자신 있게 저는 그냥 13면 너무 좋은 추억이 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나은이 드라마 때문에 못 와서 다음에 촬영 꼭 같이 할 수 있고 너무 재미있게 좋은 추억이 남으면 좋겠어요 평상시에 못했던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 저희 단체로 놀이동산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일상생활에서 못했던 것을 리얼리티를 통해서 잃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또 그냥 리얼리티가 아니라 리얼 버라이어티 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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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미를 자초한 대기실속 귀여운 포켓인형들의 정체는 사실 여러분들의 악마니 또들입니다 악마니 또들입니다 악마니 또들인데 악마니中国 두고 왔어 이게 내 꼬리야죠? 아, 이 친구들 저희 앙 마니또 드린 거예요? 신발 벗어야 되나?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신발 벗어 아, 여기 있네! 포켓 인형들의 메시지로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송송, 다혜영, 쏘다입니다 송송, 다혜영, 쏘다 진짜 무서워 죄송해요, 애교 못해요 뭐야, 뭐야? 송송, 다혜영, 쏘다 송송, 다혜영, 쏘다 송송, 다혜영, 쏘다 송송, 다혜영, 쏘다 그만하다 이슬비가 내리는 오늘 널 사랑하는 그대의 생일 날 다혜영, 쏘다 다혜영, 쏘다 다혜영, 쏘다 다혜영, 쏘다 다혜영, 쏘다 다혜영, 쏘다 아, 약해, 여름아 여름아 지금 카메라에 또 긴장이 있네? 지금 예능 배우고 있잖아요 다혜영, 쏘다 둘은 일루와, 일루와 서라언니, 서라언니 서라언니, 서라언니 서라언니, 서라언니 여러분, 여기 서라언니가 있어요 서라언니 아, 서라거 봐주자 아, 서라거 봐주자 아, 서라거 봐주자 왜, 왜 아, 뭐야, 뭔데? 뭔데, 뭔데, 뭔데 못 봤어 짱이야? 아니, 나 안 바꾸면 잘한 것 같아 바꾸자 아, 진짜 아니야, 안 돼, 이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방해하지 마요 아, 나 해야 된단 말이야 시작 나는 무서운 표정이다, 나는 무서운 표정이다 빰야 웃어 보셔니, 여러분, 재밌게 잘 보세요 이렇게만 볼수 있어 이렇게만 볼수 있어 이렇게만 볼수 있어 나오고 오, 아, 아, 아 뭐예요? 왜요? 이미지 증발의 선화 본격적인 내려놓음을 시작할 시간 디즈니 공주들로 변신해 철판을 두껍게 만들어보아요 이거 저희 전문이죠? 본격 변신 후에 뒤에 있는 랜덤 박스를 랜덤 박스를 선택해주세요 피오나 진짜 무서워 100살 목시야 자 여러분 나 연실이야 너 뭐야? 제가 제일 먼저 봤는데 제가 못 뽑은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뭔지 모르겠어 잘 어울리겠다 아! 피오나! 프린세스 피오나! 널 위한 비비크림! 널 위한 비비크림! 널 받았다! 우리 이런 걸로 감정상악이 없기! 이건 리얼리티니까, 리얼 버라이티니까! 웃어보셔! 오! 우리 줄어들어! 거리를 줘야 될 것 같아! 안무할 때 때릴 것 같아! 오오오오즈 할 때 제대로 하세요! 예! 저쪽으로! 뒤! 뒤다! 하나, 둘, 셋, 넷! 오오오즈의 기운! 오오오즈의 기운! 오오오즈의 기운! 뒤는 거! 이렇게! 빵빵! 웃어보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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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대된다! 홍, 홍, 하니만의 배아! 안녕! 난 엄지공주야! 오늘 파티를 하셨죠? 꿈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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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넷. 눈이 넷, 꿈이 넷, 꿈이 넷, 꿈이 넷, 꿈이 넷. 어머, 어머, 다지공주인 줄 알았네. 안녕! 난 풍제리야! 나 이번에 남부티만 헤어져서 뭘 잘랐거든. 힐링! 도티탈 오오오오! 가슈니 넷, 꿈이 넷! pegaся, 금이 넷, 토, 주님. 겨울에도 오셨네? 안녕. 친구들. 뚝뚝. Do you wanna be this star man? Do you wanna be this star man? 아, 닿는 중 있지? 확실한 좀 신난 나오다. 애매다. 아침은 사과지스. 어머, 우리 자기가. 애패타. 어머. 난쟁이들이니? 목이야? 목이야? 포카메리잖아. 포카메리. 저 또 장난 좋아. 자느라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시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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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 아니지? 또 뛰어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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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안녕? 난 베리야. 하이. 내 이름이 도시로예요. 도시로예요. 도시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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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락. 도시락이야? 도시락이야? 혹시 도시락이야? 어머, 어디가? 뭐야? 쟨 육아에 스타일로 생겼어. 제가 애기 굶고 나왔잖아. 아, 냄새. 너무 웃겨, 와. 예쁜 척한다. 예쁜 척한 것 같은데? 네. 나의 앞쪽으로 옷을 입었어.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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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도 안 했어! 오메. 위치 있는 비트가 나고, 우린 절대 춤추면 안 돼. 좋아, 좋아. 좋아, 좋아. 너무 취드러운데? 음악 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진짜 너무 많아. 너무 설레어서 어지러워요.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란 말이야.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란 말이야. 여름아. 아니야. 너무 좋았어. 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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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첫 판받고 갈 수 없어. 아니야. 고개가 자꾸 움직여. 아, 이게 괴롭다. 참아. 참아. 아, 뭐야? 아, 뭐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이거 너무 어려워. 아, 낙싱태로 움직여. 낙싱태로 움직여. 낙싱태로 움직여. 낙싱태로 움직여. 너무50asz pent. 아, 낙싱태로 pomocิ자. 오빠야 오빠, 오빠야 네 오빠야 널 말아보아라 널 말아보아라 널 말아보아라 준비하시고 싸우세요 따르릉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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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Siona 아악! 아؟ 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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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안 움직인다 이거지? 내가 안 움직여, 이제. 저 둘을 위한 곡이 있어요. 점점 점점! 점점 점! 점점 점! 점점 점! 점점 점! 제일 조형이 있는 애가. 안 되겠네. 황짜, 황짜서 끝까지 예쁜 축하면 어떡해? 자, 걸 보면 안 돼, 걸 보면 안 돼. 너 진짜 너는 안 되죠? 안 되죠? 언니, 진짜 저 희찬이. 4, 2, 1! 예쁘죠? 안 되죠? 너무 고맙고. 감정 완료. 감정 아직 안 돼. 지금 여기서 검은색 아우라 나오는 것 같아. 아니야. 나 뭔지 알았어. 그럼 일단 팀을 먼저 짜볼까요? 그러면 나하고 연정이하고 하영이 여기 앞에 서 있고 하나, 둘, 셋. 나는 너네 믿어. 잠깐만, 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내 뒤에 없으면 어떡해. 하나, 둘, 셋. 여름아, 넌 와야 돼. 알지? 넌 믿어야 돼, 여름아? 이거 떨린다. 뭔데 떨려, 이거? 가요. 내 뒤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돌아보 Edit respuesta. 시작 무대에 떨어져. 하나, 둘, 셋! 아, 네 utan. 아, 네 dot three. 여러분들이 저희 선택한 글을 해야지 않도록 열심히 이미지를 포기하겠습니다. 가위 바위 cried. 솔직히 가위 바위iction. 저희는 망가짐의 교과서죠 선연이시로 가위바고, 가위바고 저희 팀은 미기가 나가고 우리는 행운의 여신 저 꼼수물에다가 망가진 손재리가 하겠습니다 안 내면 진고 가위바위보 사랑도 아니다 가위바위보 야, 사랑도 아니다 미기가 첫 번째로 갔어요 하나, 둘, 셋! 제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언니! 언니! 어떡해, 어떡해! 끝이 안 보이게! 각 팀별로 호텔 다 붙여주시고 다 되면 이제 완성된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매스! 오 마이 갓, 어메이징! 오라인, 드라이브! 어메이징! 오, 오케이! 퍼펙트! 붙여! 어, 그게 낫겠다. 이렇게? 살짝 사선을 붙여야 좀 먹기 싫어. 저기는 되게 간혹하게 요구장한다. 저기도 아니고 여기 둘렀어요, 이렇게. 우리 길이가 짧잖아. 근데 이게 떨어지면 탈락일 수도 없어. 미안해. 귀여워. 이렇게 모이시면 돼요. 여기서 또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여기서 승부욕이 발동해가지고. 하나, 둘, 셋! 셋! 귀여워라! 우리의 미소 잘 살다. 귀여워라! 귀여워라! 근데 저거 진짜 쌀 것 같다. 누르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일단, 일단 잘. 오, 맛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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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전! 라면 맛이. 안 돼져요. 나 떨어지는 거야. 정면치고. 면조표, 면조표, 면조표. 후루룩이 안 돼, 후루룩. 옳지, 옳지, 옳지. 빨리 후루룩! 빨리 후루룩! 빨리 후루룩! 빨리 후루룩! 빨리 후루룩!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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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예뻐, 예뻐. 라메가 진짜. 라메 국물을. 이게 다 일로 달라고. 라메 국물이 민트처럼 이렇게 얼저럴 뿌려지거든요. 수영도 먹을 수 있어요. 젖었어? 일석이주세요. 수영이 정말 많다. 근데 렐라는 예쁜 척 많이 할 것 같아. 되게 부담되겠다. 그래. 렐라가 여기 가. 젤라 언니. 라메 국물을. 가실게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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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죄송해요. 난 부담스럽게 그렇게 볼 거 아니지? 아니에요. 강풍기 주세요. 저 대사 한 번 외치어갈게요. 너무 무서운데. 네. 매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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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개! 매개? 매개. 아, 이게 왜 안 안 나간다. 긴게 낫네. 네, 여기다. 언니, 여기서 놔. 다리 뭐야, 다리야? 떨떡 섰어. 먹었다, 먹었다. 라면 누가 끓였어? 여기 요리사 누구야? 맛있다. 잘 먹었다. 자, 다음 팀. 네, 다음 팀. 다리 고, 다리 고. 다 먹어버려 라면을. 다리 고. 사실 선현이는 저희 팀의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멤버 중 하나로서 1일 1라면이죠, 거의. 네, 1일 1라면이에요. 저쪽 팀은 수영이 한쪽에 붙어있어서 유리할 것 같아요. 아, 이거 일부러 그렇게 붙였네. 자, 도전을 하세요. 라면 맛이 알아요? 라면맛이 끝내줘요. 잘했어. 잘했어. 할 수 있어. 멈추게. 우아! 안 돼, 우리가 이리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아, 끊어졌다.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인정, 인정. 엘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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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싸. 정말 이 라면 다 맛있네요. 이거 더 맛있어. 올해 제일 크게 울어서 웃었어요. 저도요. 울고 웃고 다 했어, 진짜. 제가 지금 목이 아파요. 진짜 여기서 꼼꼼한 거. 제작진분들이 뽑으신 선정 1등. 두귀두근. 잘했다. 아, 홀리랄 짠짠. 아, 홀리랄 짠짠. 아, 홀리랄 짠짠. 아, 홀리랄 짠짠. 맛있는 라면. 네가 왕이야. 그러니까 우리 이lers. 아, 홀리랄 짠짠. 브래바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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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운동장으로 와주세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여러분, 소리 들러! 오늘 밤 주인공은? 오늘 밤 주인공은? 어머나, 어머나 안녕히 가세요 와, 진짜 너무해! 애교 잔다요! 부끄러워요 감사합니다 우리 때 진짜 어려운 거 같은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저희 지금 점심 못 얻어요 진짜 어렵다 10세 고고고 출발 파이팅! 자수정 주시나요? 자, 우리는 이렇게 아까처럼 하나, 둘, 셋 파이팅! 다시 해, 다시 해 하나, 둘, 셋 파이팅! 이동! 이동! 현재 수업 중이니까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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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자, 젠,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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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나,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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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시, 미친게! 진짜 조용했다 감사합니다. 혹시 식당 가는 길 아세요? 네? 식당 가는 길 아세요? 네 식당 여기로 나가서 아래로 데려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여기 있구나? 식권 발매기가 있긴 있어요 두 끼 먹으면 7600원 우리 세만에 네면일까? 네면일까? 아니요 아니요 돈이 없어 우리는 얻어 먹는 거야 어 그래? 어 이거 다시 이거 어 그래? 우리한테 한입을 줄 수 있으면 찾아야 되는데 있을 거 있어야 돼 가자 가자 냄새 나 약간 식당 특유의 냄새가 밥 냄새 나 와 돈까스 냄새 나 진짜 대박 돈까스 냄새 와 근데 진짜 메뉴가 돈까스는 아 숟가락 있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상관 없어 상관 없어 어 없어 없어 하이 이거 어떡해? 어떡해 당황 아니 당황 아니 저기까지 가보자 아니 왜 바보라고 아니 우리 원래 식당이 제일 맞을 거라고 저기 교수 식당 교수 식당 교수 식당 교수님은 내가 모르겠다 교수 식당 아니 뭐 구해야 될 거 같아 아니 근데 교수님은 못 하겠다 좋아 가위바위보 해서 한번 들어갔봐 그래 한 명만 해보자 안 넣어준 거 가위보 가위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안 넣어준 거 가위보 가위바위보 한국말 못해 그냥 그거 해 할 수 있어요 하지? 한이 맞는 승호 할 수 있죠? 할 수 있으니만 무섭다 먼저 해야지 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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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없네 안녕하세요 없네 고마는 거 아니야? 아무나 없네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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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잠깐만 우리 회의를 해봅시다 어 큰일 났어 어 큰일 났어 아 아니다 봐 철마 다행히 다행히 조용히 밥 드시는 줄 알았어 그치 그래 원래 이게 먹을 때 의자 소리 많이 나고 이게 약간 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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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음식 냄새가 나는 게 아 근데 대신 지금 4시야 그래서 수업 다 하고 있어 그러면 좋은 생각 또 이 대학생들 하면 커피 많이 마시잖아 그치 밥 먹고 후식으로 분명히 카페가 있을 거라고 그러면 카페로 가서 한입만을 했다가 그렇게 하고 다시 와서 저녁을 먹자 우리도 아까 보니까 설렁탕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 국립 한입만이든 모두 하자 하나 둘 파이팅 오케이 자자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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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버스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저기 살짝 보이는데 버스 저분들에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요? 어떨까요? 따단 저기 버스 안에 잘생기시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저희랑 게임하실래요? 네? 게임이에요 저희랑 게임합시다 소세지 소세지 소 지 소 지 소 소 참 참 참 참 참 느끼했어요 참 참 참 아 다 실패 아니에요? 다 실패예요 저기 저 이어폰을 뽑고 계시는 무심한 어? 도전 무서울 것 같아 네 소상 게임하는 걸로 연동은 소상 게임 파이팅 네 안녕하세요 저희랑 게임을 잠깐 하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가야 돼?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나 창피하니까 조금만 안아줘 괜찮아 우리가 인지도가 탑이잖아 그래도? 맞아 저기 해맑게 걸어오시는 남자 세 분 안녕하세요 자 게임하실까요? 저희랑 당장 게임을 할 수가 있네 여기 가운데 오세요 안녕 내 사랑 그대요 가자 얘들아 아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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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처음 해보는 거 같아요 저희가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이게 맘처럼 막 이렇게 자연스럽게도 안 되고 맞아 근데 너무 어려운 거 같아요 응 어렵네 어렵네 진짜 어렵다 갑니다 뭔가 저분들 될 거다 아 진짜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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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걸렸어 타깃이야 타깃이다 퀄 걸려드렸어 하하하하 다원 언니 간나왔어 파이팅 야 야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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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아, 뭐 맞히는 거다. 아, 뭐 맞히는 거다. 다음. 아, 좀 봐.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금 방송 미션 시작 중인데요.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나올 때부터 공주 오빠 이렇게 이상한 옷도 입고 나왔잖아요. 어떠셨어요? 되게 신기했어요. 그럴 수 있지? 저, 저는 어떠셨는지. 아, 이상한 옷.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커비가. Let's get it. 아, 여름아. 해주세요. 잘 섞인 줄게요. 다치 founder,TERB seat 사 tänker 도전. 굴이 이렇게 고여. 아 귀여워 너무 흥겨이 잘 내주시네 아 귀여워 너무 흥겨이 잘 내주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주소녀라는 그룹인데요 혹시 우주소녀 노래도 아세요? 맞아요 아니죠, 많이 알아요 무슨 노래 하세요? 맞아요 맞아요 아세요 혹시? 같이? 저와는 노트북은 똑같아요 1, 2, 3, 4 1, 2, 3, 4 키스 미, 키스 미 이런 거 알고 계시는구나 진짜 알고 계시는구나 몇 명인지 아세요? 13명 네, 맞아요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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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이분은 이분은 선 선 선 선 선 이 친구는 막내요, 막내 맞아요, 맞아요 저는 가을 동화의 주인공 이름이거든요 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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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잠깐만 누구예요? 은서 동화가 왔는데 아 저희 멤버 다영이 아시나요? 다영아 다영아 다영 다영 다영, 안녕 충성 엄 routes 섭섭 하하 어디서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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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떤 분? 누구, 누구시지? 밥 잘 챙겨 먹기 스케줄을 하고 파이팅 예예예 뜯었어, 뜯었어 파이팅 안녕하세요 끊어요, 끊어요, 끊어요 우리가 이길 거니까 먼저 끊었어, 내가 먼저 끊으려고 했어 어떡해요 분발해야 돼, 지금 이대로는 내가 볼 때는 미션 성공 이거는 다른 팀이랑 우리 너무 불리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혹시? 버스킹 중이다 우리는 우주소녀다 까지 얘기를 해서 어쨌든 말로 좀 시선을 끌 수 있게 해주시면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될런지 한 번만 저희가 오늘 코탈도 붙이고 맞아 오늘 아니, 그럼 춤 버스킹으로 갈까요? 춤 버스킹으로 갈까요?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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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다 미기 같은 경우는 춤을 진짜로 잘 추는 아, 그렇네 아, 되지, 되지 아, 되지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이거 적어놓자 이거 우리 버스킹 중인데 일단 빨리 갑시다 언니, 지금 우리 빨리 갑시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버스킹 보러 오세요! 저희 우주소녀가 버스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버스킹 보러 오세요 버스킹 보러 와요 어, 학생 버스킹 버스킹 언니가 불쌍해 보여 저기 앞에 학생들 되게 많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저희 우주소녀예요 우주소녀 아세요? 저희 버스킹하는데 보러 오세요 고맙습니다 앙수 저거 또 이 앙수 운동장으로 왔어 운동장 운동장으로 왔어 운동장으로 왔어 운동장으로 왔어 운동장으로 왔어 운동장으로 왔어 저기 앞에 오고 있는 휴대전 facebook, 할게요 핑미, 핑미 핑미 미영 아, 참, 참, 참 아, 참 아, 안녕하세요. 저희가... 멋있어요! 저희가 이쁩니다. 저희 우주소녀 노래 아는 거 있으세요? 아, 진짜요? 저희랑 같이 타요, 저희랑 같이 타요. 저희 노래 중에서 무엇을 좋아하세요? 저 해피. 여기 카메라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강아지 이름인 줄 알았던 해피! 하나, 둘, 셋, 넷! 책으로 글씨로만 보았던 해피! 책으로 글씨로만 보았던 해피! 책으로 글씨로만 보았던 해피! 대박! 짱이다! 너희 기자끼리 해도 아시나요? 하나, 둘, 셋, 넷! 꽃길만 걷고 같이 풍덩어! 꽃길만 걷고 같이 풍덩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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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우정분을 만났습니다. 우와! 대박이다! 저희랑 눈싸움, 눈싸움 자신 있으세요? 저요? 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이런 기회가 또 없어요. 저희 중에 눈싸움을 하고 싶은 멤버를! 저희 중에 눈싸움을 하고 싶은 멤버를! 선택하시면! 직접 선택하시는 원하는 드릴게요. 눈싸움 상대를 골라주세요. 아, 이렇게 볼게요! 파트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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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크밸 저 athlete 이 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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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무단. 자, 이리 오세요. 이거를 가려드리니까?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아니 지금. 왜 설레고 그러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일부러 잡으신 거 아니죠? 네. 손은 뭐예요? 악수라도 한 번 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안무도 다 알고 계세요. 우주소녀! 화이팅! 안녕하세요. 저희는 우주소녀입니다. 우와! 여기는 조금. 여기는 조금 감동받았는데? 저희가 운동장에서 버스킹을 하는데 혹시 시간 되세요? 되세요? 우와! 고마워!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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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요. 언니. 저도 이런 게 처음이에요. 같이 화이팅! 어, 잠깐만. 내가 봤을 때 지금 다 졸고를 진짜? 절대 안 와. 아니에요. 불러봅시다. 오고 있어요, 오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 소리 질러! 오고 있어, 오고 있어. 여러분! 혹시 싸인 선배님의 뉴페이스 다들 좋아하시나요? 네! 네, 그럼 그거 한 번 갈게요. 몸풀기로! 아, 어떡해. 어머! 아까 못 쳤던 뉴페이스를. 저기서. 우리가 쳐버려. 아, 여기서 버스킹하는 건가? 여러분 버스킹 주세요. 저희 민망하니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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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근데 저희가 지금 미션 중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현금 말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셔도 돼요. 물건을 저희가 많이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여러분, 좋으세요! 저희 팀의 우주소녀에서 미기가 춤을 가장 잘 춰요. 네! 미기! 미기 춤 보고 싶으신 분 소리 질러! 미기 언니의 개인 댄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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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 Gente!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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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으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또 날아가는데 그리고 여기는! 감사합니다. 제가 팁을 갖고 도망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그러면 어떡한데? 그걸로 사람들한테 먹을 거 사줘가지고 나한테 그걸 먹여달라고 하면 되잖아. 우리 도와주는 척하면서 앞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도와주는 척하면서 언니 이거 잘 잡아야 돼요. 찔려면. 저희 그럼 이제 다음 또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아이니즈! 같이 찍어 싶은 영상부터 나오셔도 돼요. 뭔가 들어가서 같이 쳐야 될 것 같아. 저거 저러 가야 돼. 저거 저러 가야 돼. 가 있어, 가 있어. 언니 뭐 뭐 가져가고 갈 거야. 손바구니가 손바구니가 손바구니. 에이, 여기에 좀 믿어주세요. 아니야. 도와주는 거야. 아니, 저러니까. 도와주는 거야. 아, 이렇게 좋아도 돼요. 아, 겁이 안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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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쳐줘. 여기 와. 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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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얄라. 아, 어떡해. 아, 미사, 미사. 아! 아, 나 왔다. 아, 나 왔다. 아, 나 왔다. 아, 나 왔다. 나 왔다. 진짜 별로다. 아, 나 원래 처음으로. 떨어졌다, 떨어졌다. 아니, 쓰레기가 다 떨어졌어. 여기 나갑니다. 에겐 간다, 형. 여기라도 하면서, 여기.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다중화하는 하나가 전부 다 큰 얘기 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셨어요, 다들?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제일 인기 뷰티에서 하는 우소보쇼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 본 방탄 해주실 거죠? 네! 오, 눈을 끼얼마! 누네롭게, 누네롭게, 상상! 우소보쇼! 우소보쇼! 감사합니다. 다 뭐였습니까? 이미지 증발 게임 2라운드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오늘 모든 게 증발했어요. 이렇게 팀별로 미션을 했는데 모두 잘하고 왔나요? 저희 A팀은 다들 예상 못하셨겠지만 다온언니가 하드캔이 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요? 진짜로? 있는, 없는, 잘이 없고 진짜로? 있는, 없는, 잘이 없고 퉁퉁 뛰면서 얘 말이 없어! 정말로 mandate, 정말로! 네. 다온양이 저런 거 진짜 안하는데 하는 정도면 이미지 증발을 완벽하게 했네요. 각자 박수를 쳐줍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 많았네. 그래서 우리 오늘 열심히 했는데 자수정 주시나요? 좋아요. 솔직히. 솔직히 주셔야죠. 우와! 한 개 왔다! 이게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자수정인데 오늘은 워밍업이니까 그냥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보여드리기만 할게요. 왜요? 왜요? 이러면 안 되지. 워밍업회차라서 오늘 가볍게 했는데 가볍게 해야지? 가볍게 해야지? 가볍게 해야지? 진짜 저희는 그냥 이렇게 돌려버려서. 어떻게 와. 저거 뭐죠? 저거 뭐지? 우리도 이 아이한테 이름 붙여주는 거 어때요? 무즈복 무즈복. 귀엽다. 자 여기 수빈. 다 지내구만. 이게 더 저희한테 잘 맞는 거 같아요. 편한 게 짱이야. 맞아. 오늘 느꼈어. 근데 이렇게 편한 옷을 주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만큼 몸을 불사지르라고. 처음부터 센 걸 많이 했기 때문에 뭔가 두렵지 않아요. 오늘 촬영해보니까 다음 촬영은 굉장히 뭔지 정말 궁금해요. 지금 초반인데 이렇게 한다? 나중에는 꼬마 5천 개를 캐거나 꼬마 5천 개를 캐거나 꼬마 5천 개를 캐거나 해병대에서 통담으로 들거나 아니요. 랩둘키. 아 랩둘키? 랩둘키 이런 거. 여러분 우리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맙시다. 그래요. 아이디어 지금. 보너 언니가 이 순간 연락이 왔는데요. 내가 봤을 때 보너 여기. 언니 도망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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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못 깔 것 같아. 아 모를 것 같다고 합니다. 언니 자리도 남겨놓았으니까 얼리나요? 어머 도망가요. 웃어보쇼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나입니다. 여러분. 웃어보쇼. 저도 곧 다다음주쯤에 합류를 할지 시작이니까. 웃지 마세요. 죄송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려놓고 올 준비됐죠? 혹시 촬영이 연장되거나 이러면 제가 연락을 주실 테니까. 화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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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저희 웃어보쇼 구호 맺히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 눈두에 기능을 봐. 기괴롭게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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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어보쇼! 안녕. 안녕. 수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망가질 일만 남았고요. 사이에 뭐 붙어있잖아요. 해산물 미인은 내 거야. 오늘 어떤 해산물이 되어볼까나? 라미이다. 아름다운 다미에요. 저를 찾아주세요. 아냐. 왔어요. 봤어요. 봤어요. 아니 나 봤어. 나 봤어. 나 봤어. 나 따라 안 봤어. 해산물 놓칠 수 없어요. 화이팅!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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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